안녕하세요 3dmaxman 입니다. 스케치업에서 맥스로 임포트 하였는데 재질이 안먹는 데요. 그럴리 없습니다. 스케치업은 맥스로 완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사이트죠. 3d 웨어하우스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구요. 맥스에서는 스케치업 파일이 다이렉트로 임포트가 됩니다. 불러와집니다. 파일 임포트 하시면 밑에 스케치업 파일이 바로 있죠. 눈이 안좋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 있습니다. 이쪽에서 부르겠습니다. 제 폴더가 보이는게 좀 그래서 스케치업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불러와집니다. 심지어 카메라하고 데일라이트 시스템까지 다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프론트 백사이드 모터리얼은 더블 투사이드로 불러와집니다. 저것까지도 체크를 어떤 때는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면이 뒤집혀서 들어오거든요. 심지어 카메라, 데일라이트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 스케치업 하고 거의 동일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재질이 안먹을 수가 없어요. 재질이 안바뀌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거는 불가능합니다. 재질을 이 재질을 얘만 라이트가 너무 밝으니까 이게 지금 데일라이트로 되어있군요. 매뉴얼으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빨간색 여기 맵핑소스가 안받아졌구나. 여기 들어와 있네요. 맵핑소스. 이 아이를 없애고 완전히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녹화를 하면 이쪽에서 아이콘이 안보여요. 그 마우스가 안보여요. 마우스가 이 녹화 모니터를 벗어나면 마우스가 안보여요. 파란색으로 바뀌는거 보이시죠? 또 이번에 여기 앞에 빨간것도 바꿔보겠습니다. 안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에요. 이 빨간색도 지금 맵핑소스 빨간색인 것 같은데 맵핑소스 없애고 얘는 노란색으로 휠포터에서 이미 바뀌는게 보이는데요. 엔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잘 됩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사근자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밝냐? 엄청 밝냐? 네. 한참 낮추니깐 옳지맞네요.